지금 평일 낮시간에서 그런지 까오슈, 지하철에는 진짜 사람이 부럽고 여기 한산한 거는 우려낸 엄청나게 때문에 거울이나 운용, 어? 맞아 이런 건 아예 보먹기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거 먹기에는 진짜 엄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까 종점을 통했을텐데 어이 종점이야 그래서 버스 환승해서 불감사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좋네요 카드를 좀 미리 충전해야겠다 한국어 한국어 충전 잔액 확인 아 이거 동전만 내놨네 현금을 넣으신 후에 충전 버튼을 누르십시오 50 100 충전 충전 카드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카드를 받으십시오 영수증 충전 아니에요?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됐네요 20카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환순도 많이 되고 좋아 저희 지금 버스정류장 왔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타이완 버스는 제 시간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최소 5분 정도는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안 오나? 지나갔나? 하고 5분 10분 기다리면 가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쯤 오더라고요 그게 좀 한국이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어플로 진짜 정확하게 거의 오잖아요 오는 시간이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표시된 시간이 진짜 거의 정확하고 여기는 심지어 버스정류장에 표시된 시간도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버스가 왔네요 버스정류장에 표시된 시간도 이렇게 asking 저희 Points 여성분한테 물어봤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거에요 계속 찾아보시더니 오긴 올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다렸더니 결국 타긴 탔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한 시간 걸려서 이자 가는 게 힘들긴 하다 그만큼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거의 다 온 거 같애요 세쉐이 나 그 빛빛한 거 이덕카 아 아 시에 시에 탈 때 버스를 찍었더니 금액은 안 올라갔지만 찍힌 상태라서 내릴 때도 빵원인 거를 찍고 내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절하게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경치 멋있다 와 진짜 크다 여기는 불광산은 이 주변 산인데 산 이름이 불광산이래요 산 전체가 사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일로 들어와서 이런 일로 쭉 들어가면 있는 거 같아요 체험 온도는 지금 38도에요 거의 사람들 안에서 쉬고 있네 여기는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나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햇빛이 엄청 뜨겁지 않아서 좋다 정확한 이름은 불광사 불타 기념관이거든요 앞에 불광사가 있고 기념관을 여기 새로 지은 건데 2011년에 지었대요 지은 이유가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려고 소위 말해 있어 보이게 지은 거죠 타이완에서도 진짜 큰 사찰들이 있는데 4대 3살 중에 하나고 규모는 거의 최대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8개의 탑이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정도를 말하는 거래요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8가지 경목을 말하는데 정견, 정업 이런 것들 있는데 정견 같은 경우는 바르게 보기? 정견 뭔가 치우침 없이 제대로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인 건데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교리나 말씀 같은 것들이 다 하나같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불교는 진짜 그대로만 한다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여덟 개의 탑이 하나하나 상징하는 게 여기 한자로 이렇게 써있네요 제가 그린 건가요? 정정진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와 저 불상이 불광 대불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108m래요 저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108m고 불상 높이만 48m라고 하네요 대박이다 인간이 만들었다고 멋있네 여기 진짜 힘들게 오긴 했는데 끝내주네요 이거는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입장료가 없어요 아마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인 것 같고 저 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네 올라갈 수 있나보네 여기 엄청 큰 종이 있네 이건 북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큰 북이랑 종이랑 아마 일정 시간이 되면 물리겠죠 여기 또 내려가는 계단이네 자 앞으로 가는 길에 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맞는 거 보니까 인생의 굴곡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간 적이 있고 다 뭐 이런 건축에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담겨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부모는 진짜 처음 보였네 여기 보면은 안에 등돌 그룹의 일상이 있는데 내부는 촬영을 할 수가 없나봐요 밖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간단히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가족의 건강 여행하는 동안 별일 없이 안전하게 재미있게 날 여행하고 건강이 최고죠 친구들 모두 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정신 승리 오진다 멋있다 모든 바닥에 이런 것들이 진짜 조각맞추듯이 돼있어요 이야 부처님 머리가 보인다 보러 왔습니다 불 하나하나에도 전부 다 부처 석가모니가 새겨져 있네요 디테일과 경성이 어마어마하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부처 동상이라고 하네요 대단하다 어떻게 지었네 이게 뭐지 이렇게 이런 게 있어 한글로 이런 것도 준비해 놨네 막대기를 뽑아서 자신의 운명의 글을 선택해 주세요 막대기를 뽑아서 그럼 제가 선택해 주세요 네 네 뭐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뽑았습니다 막대기 아래 들고 가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한자를 따라서 써 주세요 안녕하세요 불광산경 필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신만의 불교 언어를 선택하세요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좌석을 선택하세요 네 화이트 와 너무 부어서 여기가 호궁에 32번인데 종이 마닥이 다른가봐요 희미하게 한자가 다 써 있어요 옆에서 앉아서 희미한 거 위에 똑같이 그대로 쓰면 되나 한자 외워서 써야 되는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제 운명의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따가 다 써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가 다 썼습니다 잘 썼죠 거의 그림 그리듯이 썼어요 확인해볼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이 저희의 글 중에 하나인데 스승님이 쓰신 고전 지혜의 언어로 집에다 놓으면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네요 집에다 놓으면 진짜 좋은거에요 씨에 씨에 바이 바이 엄청 친절하시네요 비가 내리고 있어 갑자기 이거 뭐야 어떻게 제가 이럴 줄 알고 우산을 또 챙겨왔죠 타이완 날씨에 제가 한두 번 당한게 아니라서 제 가방 속에는 항상 우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거 보고 가네요 저 구름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 순간이 너무 멋있다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볼 만하네요 불광사 이런데 오면 진짜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와 경치발 미쳤다 이런 절경 어디가서 봐 진짜 여러분도 까오슝 한번 오시면은 여유있는 일정으로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긴 흰자 기억에 남은거에요 오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왔네 대한민국 국기를 가져올걸 그랬네 아 저분들은 멕시코 맞고 러시아 바라시아 제멋으러 갑자 멕시코 맞고 뭐 뭔가 단체에서 오나보다 진짜 어려 보이는데 저렇게 단체로 보면 진짜 재밌겠다 전 세계에서 진짜 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셨는데 그 분의 진짜 사리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사리를 모셔놓은 곳이 전 세계에 딱 세 군데가 있대요 스리랑카에 하사철 그리고 페이징에 하나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여기 대만의 까오슝 불광사에 지금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기념탑을 지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던 거니까 전 세계에 딱 세 군데 있는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모신 곳에 이렇게 왔네요 버스가 왔네요 그래서 오늘 인도네시아 뿐인데 오늘 까오슝까지 놀러 오셨다고 기회가 돼서 같이 한번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뿐은 처음 만났는데 만나 뵙고 재밌게 같이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어컨 나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Excuse me Ria? No! I'm sorry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get up first here Oh, good Let's go to the Ria랑 같이 자전거 타고 갑니다 Lotus Pond 롱오탄 바로 앞에 있는 되게 유명한 빵집이래요 이건가보대 여기 롱오탄 이거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뭐예요? 이거? 이거 롱? 가게 롱오탄 가게 롱오탄 이거 원하는 것 같아? 네 몇 개?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갈릭브레드라고 하네요 평범한 갈릭빵인데, 목마르게 만드는 맛이다 한 달 동안 타이완에 지났어요? 한 달 한 달 여기에서 지났어요? 네 이거 처음으로 타이완에 지났어요? 네, 처음으로 타이완에 지났어요 처음으로 타이완에 지났어요 제가 정말 놀랍게 지났어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날이 더 좋다고 하죠 약일와 암흑 nên 최고 39s mortality 왕 왕 웠요일 39 degree 지금 학교가 신호사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학교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네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학교가 więks정보고 사람들인가? 아마도 어떻게 친히 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4백원짜리 크루아상 인데 진짜 작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기름진 맛이다 정범한 크루아상의 맛입니다 지금 여기 로투스 펀드 왔는데 연못인데 저기 새로운 걸 또 짓고 있고 저희가 갈 곳은 용호탑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이 펀드가 너무 크지 않나?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이 펀드가 너무 크지 않나? 이전에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이제 걸어갈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 그래, 그게 더 좋지 이제 제가 이해했어 타이베이, 걔는 걸어갈 수 있어 제가 걸어갈 수 있어, 이제 걸어갈 수 있어 이제 변화해 네,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응,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저 때 운동돼요 이거 엄청나요 너무 슬픈 분위기가 되게 중국스럽다 했는데 완전한 중국 문화권이긴 하니까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언어도 사실 거의 같고 힛! 와우! 너무 많이 터틀 예 진짜 많아 터틀은 거북이 한국어로 아직 안 본거지 아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지금 네 테두들 거북이 거북이 한국은 중국어로는 더 쉽게 아 예 I think so 원래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음 근데 오늘 닫아놨네 와 이게 용이구나 그치 멀리서 갔는데 연못인데 엄청 깨끗하진 않네 그치 포어? 그치 포어? 그치 포어? 그치 포어? 오! 오! 오 마이 갓 아 진짜 로투스 음 그치 포어? 로투스 이전에 맞나요? 네 왜 안 나요? 여기까지 걸어왔는 거구나 와 새 지저귄 소리가 엄청 들려요 너 사진 찍을까요? 응 아니요? 네 아 정말 편리해! 아주 크고 탕수색 사자 아, 이런. 아, 알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하세요? 괜찮네요 네, 근데 약간 오버시티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까지 계속IN 저에게 인테리겠다 네, 일단 인테리지 말고 그냥 thread 내 화려한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엄청 예쁜 연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네 계절 때문인가? 얘들 다 죽었네 3, 4월 부처님 오신 날 그때쯤에 연꽃이 활짝 피고 지금 이렇게 다 지는 계절인가 봐요 멋있네 찍어볼까요? 찍어볼까요? 오 멋이긴 하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도착했고 아 MRT 그리고 유아리는 더 좋다고 지금 저는 타이완인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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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계속 정리해보는 거 같아 타이페일에 계신가요? 너는 타이페일에 계신가요? 응 람비용 람비용? 스펀 스펀 스펀, 스펀 예예예 그래서 랜프 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면 저는 혼자서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너 생각하니까 이곳이 좀 잊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많은 커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커플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저는 더 멀쩡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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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많은 커플이 그리고 혼자서 앉아있어 너무 슬픈 것 같지? 너무 슬픈 것 같지? 이게 main entrance 맞지? 오 마이 갓! 이게 한국 노래야? 아, 네 리듬과 그룹은 한국의 old music 이거 한국의 old music 아주 비슷해요 여기서 부르고 계시네요 그 형님 계시네요 타이완에는 저렇게 씬을 모셔놓은 상이 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관우가 무신이기도 하면서 문신 역할도 같이 한대요 문물을 겸비한 그런 씬으로써 많이들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문신은 한국의 이름은 한국의 이름이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없지 오, 왕이 없지 왕이 없지 왕이 없지만 왕이 없지 왕이 없지 왕이 없지 왕이 없지 왕이 없지 왕이 없지 관효신 많이 구입해 다시 방문해 다시 방문해 다시 방문해 다시 방문해 방문해 제가 로투스 본드 구경을 마치고 해변 쪽에 야경을 구경하러 갈 것 같아요 내리니저도 이제 비가 오네 아 아 네 아ㅏㅏㅏ 아아 그럼 sah이 네 어제도 비가 오더니 오늘도 비가 오고 왠지 카호싱의 있는 내내 비 올 것 같다 역이는 일 정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하나 아니면 없지 여기NA 나라를 다른 곳에서 여당이 인도네시아가 주민들은 이런데도 네 can't wait anything for example if you want to go to you will go to anywhere They always ask where you want to, where would you want to tuhu who waiting to If you want to go someone... in my leghole or like something Yeah, yeah what!! i don't have time but sometimes it's the car yes 왁单 저는 좋은 방법은 친절한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은 불편한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은 불편한 방법이지만 사실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와 여기 바다 보러 왔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냥 지금 바다 보는 거는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근처에 맛있는 우융면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긴 것 같아요 그럼 다 온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비가 오냐 저녁에 원래 나인마켓도 가고 야경도 보고 계획이 있었는데 다 틀어졌네 어쩔 수 없지 Can I change the noodle? Only one noodle? 저도 이거 소고기 같이 여행하고 못 먹어서 어제 제가 사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사는 걸로 했습니다 I remember the movie's back to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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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fashionable, right? Very fashionable, right? 유로우맨 맛집 이런 회가 가지고 이 사은국이 많이 좋았어요 테이블을 겨우 기다려가지고 받았는데 소고기 진짜 두껍다 진짜 푸짐하게 주네 128만 달러거든요 1000원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타이완이 먹는 거는 진짜 저렴하고 푸짐한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간장 베이스인데 간장 맛이 좀 쎄가지고 약간 짠맛이 강하긴 하네 근데 여기 이거는 우동면처럼 엄청 두꺼운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 매우 추스 엄청 많이 여워 놓고 맵다고 지금 물 먹으러 갔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매워 조금 더 매워 방금 소고기 하나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연기랑 국물이랑 소고기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까 고기는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색깔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탕탕을 하는 맛이에요 리아가 무승님이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유로우맨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로 사준 거긴 해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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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기는 면발이 칼국수면인데 이게 좀 더 한국인한테는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공물이 칼국수면이 좀 더 잘 스며들어가지고 이전에 유동면 먹었기에는 진짜 완전 밀가루 숯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여기 러브 피어 스테이션이라고 왔는데 멀리서 봐도 보이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이 역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저희 집에서도 보이거든요 세뇌정거장 떨어진 곳인데 와 멋있다 타이완 테크놀로지 펄처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멋있게 지어놨네요 멋있게 해놨네 거북선인줄 와 오늘 완전 거의 정월 대보름이네 여기가 진짜 야경 죽이는 데였구나 오 오 오 오 멋있네 지금 로컬 트레이닝이 오고있네요 오늘 오전부터 야산부터 고마워 요리하랑 같이 로봇수 맛있는 유력음에 나오는 거 거고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